대개 애가 착해 보이네요. 보이기만. 근데 착한 건 맞고요. 사주 문전에 엄마 복이 없어요. 아버지 복이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를 지킨다 그래야 되잖아요. 사주가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닌데 내가 나를 지키다 보니 너무 강하게 나를 지켰어요. 그래서 말은 해 주시고 피해 망상증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말하세요. 어머나 큰일 나요. 그런 거 좀 있어요. 많아요. 많다 보니까 금방까지 괜찮았다가. 막 또 화도 나고. 금방까지 괜찮았다가 그냥 누가 나한테 했던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억울하고 뿐하고. 화나고. 그때 못 죽인 게 억울하고. 그게 인제 폐망상증에 옛날에 분노 갖고 있던 내가 어렸을 때. 당하지 말아야 될 걸 당하면서 그게 분노장애라 그래야 되잖아. 힘이 없었을 때. 나의 나하고는 상관없었을 때. 좀 진짜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걸 당했었을 거야. 본인이 그쵸? 그러면서 여기를 찢어버릴까? 여기를 다 헹궈버릴까? 여기를 다 어떻게 해버릴까? 진짜 내 엄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 내 엄마가 미울 정도로. 그쵸? 천천히 이야기도 돼요. 내 엄마가 제 엄마는 안 했더라면. 뭐 요즘에 새아버지도 그런 사람 많다는데. 아니 저기 친아버지도 했던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하고 살았 당신 엄마가 내 딸을 건드렸어. 그러면 내 딸 손잡고 나는 나올 거 같아. 나라면 그럴 거 같아. 그치? 근데. 뭔 놈의 시발. 내가 이런 게 욕 안 하게 생겼냐. 자기 딸년 이렇게 만드는 응. 인생 못 살게 만들어 놨는데. 족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 어렸을 때 한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내가 욕을 하냐 어린이 잡은 잡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게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런 엄마가 그 남자 비우 맞춰 가면서 국친국친하고 있네. 응. 잡을 수 있어요. 응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내 엄마 맞아. 화장실 거기 있어. 저 엄마 내 엄마 맞아. 나는 이미. 진짜 오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보이지 않는 징후에 어쩔 때는 보고 싶었다가 어쩔 때는 징후가 생겼다가 저 아저씨 나 건드리는 아저씨인데 자기 딸을 건드렸는데 남편이 그렇게 좋은가 좀 도망 오면 엄마 나랑 같이 살아주면 안 되나 그런 게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같이 살고 싶은데 따로. 남자 없이 못 산다고 할까. 그런 모습으로 돼버렸어. 그래서 집 가기 싫었어요. 삶이 나와. 이제 말을 하는구나.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신나게 울어 그냥 오늘라도. 신나게 울어 펑펑 울어 그래야지 네가 살아. 지금 내가 오늘 있잖아. 유튜브 찍는 날은 굉장히 명랑해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막 이렇게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되는데. 막 미치게 울해서 죽을 것 같이 울어 하더라고.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 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찍었는데도 모르겠고 아씨 보면 빨리 끝내고 가지 그냥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너무 힘이 들었어. 자네 마음이 있는 거야. 신랑하고 둘이 잠 방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노선했을 때는 괜찮지만 신랑이 없으면 또 혼자 불안해서 미칠 거야. 자네 안 그래 내가 뭐가 불안한지 몰라. 못 다음에 내가 힘든지 몰라. 마음이 왜 답답한지를 잘 모르겠어. 그게 습이 됐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나를 눌려놓고. 지금 생각하면 새아버지를 죽여 부르고 싶은데. 그때는 그리 못한 내가 미역과 아까 말했잖아. 그렇게 못해준 내 엄마를 갖다가 어떻게 애 부르고 싶은데. 내 엄마기 때문에 하지 못한 자네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고. 그게 지금까지 그게 하가 병이 됐어. 또 진짜 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울해져서. 그냥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낙도 없고 내가 오늘 예사하는 지도 모르겠고 내일 밥을 먹어서 그냥 맛있다 한 생각만 들지 더 이상 더해야 더하냐. 자꾸 움츠러들어. 밖에 나가면. 좀 자신감이 없다고 할까. 너 자신감이 있잖아 있어도 돼. 그 정도면 얼굴 이쁘고. 내 말 들어 나는 간상으로 보는 거야. 그 정도면 이쁘고 그 정도면 남들한테 어디 가서 따돌림 당할 만큼의 아니야 근데 말했잖아 그. 새끼를 못 죽인 게 하니다 그러나 그. 새끼는 이미 죽어 망자로 들어오는구나 한번 물어보자 그 십 새끼 얼굴 본 적이 있지 나 욕하지 말아 욕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니 새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너 어렸을 때 겁탈한 새끼. 약간 얼굴 땡글땡글하게 보이지 않니 약간. 그리고 약간 좀 마른 체질로 보이지 않니 맞지 이거 니 앞에서 백날 첫날 사죄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죽었을 때는 암이란 단어 말고 배불러 죽은 거 뭐야. 배불러 죽었어. 복수 차서 죽었대. 네 복수 차서 죽었대. 근데 복수 차서 죽었는데 자기가 죽을 나이는 아니었대 젊은 나이였대. 그분은 말아 근데 젊은 나이에 내가 너한테 마지막 지금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사과를 받아주고 있는 거야 너한테 죄를 지었어 너한테 죄를 지었어 흰간을 흰간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은 너를 건드려놓고 너한테 평생 마음의 문을 이렇게 짐을 주고 가서 굉장히 미안하대 죽어서 사과를 하는 거야. 죽어서 응 그냥 나도 하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자락 해주는 거야 맞지 그 좀 예수한 키 맞지 예수한 사람 맞지 맞지 그 사람이 말을 해 미안하다고 내가 대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당연했던 것은. 죽음으로 빨리 죽어서 죽음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 사죄를 하니 나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하란 말도 안 해 나한테 용서 안 하는 건 좋은데 너 인생까지 그렇게 하지 말으래. 응 그리고 너네 엄마 제정신 아니었지 너네 엄마도 술 먹으면 헤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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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저씨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 분이 싸움 소리밖에 안 나 싸움 소리밖에 안 나 싸움 소리밖에 안 나 그러니까 너네 엄마 너는 희생타였고 아저씨의 새아버지의 희생타였던 것 같아. 그냥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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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이. 그래서 나는 용서도. 뭐 딱히.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하니까 전라도는 누가 살았어. 없어요 전라도 할머니 고향 어디야. 저는. 중국. 중국 그러면 할머니 성 뭐야. 빡씨. 어디 박씨인지 몰라. 순천박씨가 있고. 아니요. 미랑 박씨가.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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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 할머니요? 울면서. 내 손녀를 진지하게 지켜줘야 하는데 내 손녀를 못 지켜준 것을 미안하다. 그리고 아까 죽은 걸 언제 알았냐면 그 아저씨 죽었을 때 있잖아 자기가 나한테 느꼈을 때 뒤에 장군님하고 하얀 말이 있었어 그래서 네가 신의 기운은 굉장히 커 그러나 너 무당자도 못 부르니까 무당 세게 놓으지 말고 어렸을 때 새아버지로 받은 폭행, 폭언해 너네 엄마로 받은 한 그 다음에 너네 친아버지가 너를 거두지 못한 너의 서러움이 너를 이렇게 분산하게 만들었어 그러니 오늘 나가면서 나랑 약속 한번 하자 나가면서 중국 어디야? 우충연변 우리도 중국시도 많이 가거든 그냥 오늘만 하루라도 네 지금 반년 살았거든 반년 사는 인생 이 배꼽까지 눈물이 네가 차 있거든 사실 가슴만 차 있는 게 아니거든 너를 느끼면 배꼽까지 눈물이 꽉 차 있어 눈물을 한번 제대로 풀고 가 네가 울고 가면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 정말 많이 선생님 나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응? 그래서 네가 왜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가서 그렇게 막 울어놓고 나면 당당하고 파란 사람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너 자신을 죽이지 말고 그게 세상에 제일 힘들더라 알았지? 아우 괜찮아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냥 크게 울어 배꼽까지 눈물이 맺혔다고 우리 할머니 이렇게 보고 싶어 좀 야 그럼 감사합니다.